안녕하세요 오늘은 숯불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무제한 숯불하고 고기 자 볼까요 고기에요 이게 조명이 이래서 그렇지 고기가 시커멓게 노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가격대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있고 짜잔 성인 13,500원 애들은 8,000원 애기들은 6,000원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쌈을 싸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쌍추 고기가 완전 잘 익었어 완전 점점 이렇게 얹고 쌈 사서 살을 넣고 맛있네요 양파 마늘 넣고 맛있네요 달고 양념이 잘 되긴 것 같아요 맛있어 잘 씻습니다 여러분 October 3,900원 아마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onie 판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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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의orer 그리스도 아쉬워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한 후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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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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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벌써 두팔을 세판대가 네판대 이런 말 소개합니다 모자 입고 철회 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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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네시켜 줄까? 응 안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